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권력자의 유연함 이 문제를 그래도 오늘 동아일보가 이제 계속해서 목소리를 제한된 상황에서 좀 정직하게 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의 논설실장이 김영 칼럼을 썼네요. 권력자의 물러섬은 때로는 굴복이 아니라 큰 용기다. 제가 건물 안에 들어오더라도 어떤 새는 한두 번 부딪혀보고 다른 길을 찾는데 미련한 참새는 같은 유의창에 계속 부딪히다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참 간단 명료하게 한국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마다 저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한국의료가 여러분들 제대로 굴러온 것은 의료수가가 60-70% 정도 낮은 피가 낮은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몸으로 많이 떼운 겁니다. 봉지기도 많이 떼웠고 개운이도 떼워가지고 PQ가 P는 낮고 Q는 높여가지고 일정한 여러분들 건강보험 지출을 유지할 수 있던 겁니다. 지금 체제에서 여러분들 의사 수를 만 명 정도 늘리게 되면 N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늘어난 의사들은 화성 사람들이 매겨 살리는 것도 아니고 금성 사람들이 매겨 살리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매겨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간단한 도식 하나가 왜 대다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사 수를 팍팍 늘리지 않는가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본인의 감각, 본인의 촉, 본인의 판단, 본인의 믿음, 본인의 선입견 이런 것보다도 검증된 이론, 현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이런 정직함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공직자가 되면 선공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을 앞세우고 선공후사, 사를 여러분들 뒤로 미루어야 되는 거죠. 사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급하게 터뜨린 거죠. 급하게 하면 뭐든 여러분 사다리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논술실장 대신은 정용관 논술실장께서 꽉 막힌 답이 안 보이는 난국입니다.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의로객은 사실 정부로서 불리한 게임이 처음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지지했으니까.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제약요수가 있습니다. 전략과 로드맵이 없이 대단히 그칠게 급하게 사심이 눈에 깔려 있었으니까 그래 실수를 안 겁니다. 사심. 그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겠냐? 지금이 원로법조인이 지금 상황을 참시에 비유하는데 어떤 참새는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방에 들어왔다가 투명한 유리창에 두어 차려 부딪힌 뒤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린 문을 찾아 빠져나갔지만 어떤 참새는 계속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다가 기진맥힌에 죽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유리창만 향해 달려야 되는 참새 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데 대통령이 언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름들 표현에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그 카르텔은 가장 유명한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다 나와서 한 몫 다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검장 이런 거 한 사람들 다 나오면 50억 100억 정도 다 재산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게 카르텔인 거죠.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대통령 머릿속에는 법조 카르텔 건설 카르텔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카르텔하고 관계없습니다. 대단히 개인주의자 성격이 강하고 지금 의사들이 정부에 누가 돼야 됩니까? 의대 교수들 착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전문의들 착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개원의들 착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아무도 돼야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돼야 된 겁니다. 의대생들은 휴학을 했고 전공의들은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득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한 젊은 의사들과 의사 후예들인 겁니다. 여러분 전공의들이 카르텔입니까? 월여름 400만 원, 300만 원 받고 130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카르텔입니까? 언어가 그 사람의 의식구조를 좌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카르텔이란 단어가 꽉 덮여있는 겁니다. 세상을 카르텔이란 여러분들 관점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의사도 카르텔, 교사도 카르텔 다 카르텔입니다. 진짜 카르텔은 본인 동료들이 속한 법조 카르텔인데 그걸 그대로 원용해가지고 의사 카르텔, 카르텔하고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판을 거르는 겁니다. 판을 걸어치는 이유가 사유가 카르텔에 갇혀있기 때문에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실상을 봐야 되는데 카르텔이란 안경을 통해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불쌍한 전공의들이지 전공의 카르텔이 없는 겁니다. 의대생들이 불쌍하죠.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의대생들이 카르텔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용어나 단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구조를 그대로 투영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의사는 카르텔이다. 전공의들은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 이게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못 보는 겁니다. 그것이 비극인 겁니다.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소명감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타지 못한 것을 내가 한 번 본떼 좋게 해야겠다. 그래서 한 건 하고 그 다음 청사의 길이 남을 누구가 돼야겠다. 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주변의 여러분들 지인들이 의사가 이야기하다라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 지금이나 과거나 간에 그냥 뿌린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인 겁니다. 사심의 이런 바탕을 두고 뭔가를 하게 되면 비용을 치르는 거죠. 비상사태가 여러분들 응급실 위기의 비상사태인데 아무리 여러분들 허공을 대고 비상사태가 아니고 비상응급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야기해봐야 응급이 해결되는 건 아닌 겁니다. 정신성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처칠이 런던 덮친 그레이트 스모커에 대해 처음에 안개일 뿐이라고 무시했고 내각회의에서 날씨 문제 갖고 왜 그러냐고 책상을 내리치고 격려했지만 그래서 여론을 무시해가 실각위기까지 몰렸는데 자신의 비서가 출근길에 런던 스모커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고 나니까 조문환 병원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적석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 대공섭 이후 최악의 장면이 연출됐고 의료인 확보와 공기오염원인 독립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를 탈피한 거죠. 고집을 계속 뿌리면 그냥 갑니다. 이제 여기에 논설 실장이니까 가장 비중 있는 여러분들 기자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에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거나 돌아가는 지혜를 보이면 어떨까 국민을 위해 의료개혁을 주행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한 카르텔 운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것도 좋겠다. 카르텔이 아니니까.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 의대의 정원은 각 의대의 현실에 맞게 자유권을 주겠다. 의정이 함께 의료발전 5개년 계약을 세워보자 등의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떨까. 권력자의 물러섬은 때로 굴복이 아니라 궁극의 가치와 이익을 위한 큰 용기일 수도 있다. 큰 용기일 수도 있지만 정직해지야 되는 거죠. 제가 윤 대통령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정직해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정직이 여러분들 가장 지금 윤 대통령에 필요한 거죠. 정직해라 이야기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당신 좀 정직해져라. 당신 정직해져야 하면 그냥 간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에 오늘 중앙일보에 중앙대학 여러분 정치학을 하셨던 명예교수가 장훈 교수. 표로하는 K의로 의정대학 서둘러라. 이분은 정치학을 하셨으니까 이번 사태를 초창기에 의사 의료교를 여러분들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이 갖고 있는 전공 분야를 원용하게 되면 선악법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악을 징벌한 쪽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분 말씀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그런 정치학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의료계를 전부 하나로 묶었으려면 악집단이라고 보고 의료계획을 추진하는 것처럼 선한 집단으로 보고 국민들을 다 여러분들 동원해 가지고 악을 격퇴하는 쪽으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인기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심의 풍향이 바뀌고 있다. 초반에 의료진 기득근 비판으로 기울던 여론은 최근 들어서 실용적 입장으로 급격히 선호하고 있다. 의정 대치에 따른 피해와 불안은 고스란히 환자들과 시민들의 몫이 되니 시민들이 이름들 요동치고 있다. 여론의 바람과 필자의 생각을 사회과학적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정부는 추진적인 의료정책 변화를 거대한 개혁당이론으로 프레임화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접어야 된다. 양분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옥죄는 쪽으로 해야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개혁집단이라고 이렇게 몰아본 흑백 논리를 하게 되면 그의 정문명예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윤정부는 아마도 자유와 민주를 지킨 정부로 역사에 기억되고 싶던 듯하다. 그처럼 강조하는 자유의 세계에서 뚜렷한 선과 악, 개혁과 반개혁의 선명한 구분은 있을 수가 없다. 열린 태도가 곧자의주의 출발이다. 좀 후퇴해라. 이런 이야기를 정문교수께서 점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민심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이 현재 정치권에는 법조인들이 대부분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의료소송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두는 일이기 때문에 민사상의 의사들에게 면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끌어내기야 힘들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의료비를 올려가지고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수가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내고 소송비를 10억, 20억 정도 지불해야 될 것 같으면 소송을 그렇게 여러분들 활성화시키는 것을 용인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처럼 의료 수가를 많이 내라 이야기. 그걸 못 내겠다. 못 내면 의사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엑시트 그냥 시장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필수의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환자들이 죽든 살든 간에 필수의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한국의 정치권의 이름들 법조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형사상의 이름들 책임을 묻는 것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필수의로과는 완전히 그게 미친 사람들 빼고는 안 하는 건데 젊은 의사들은 안 할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뭐죠. 의료 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 수가 희귀해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환자들 가운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을 치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필수의로과의 전문의들은 계속해서 노령화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필수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거처럼 저임으로 그렇게 사람들 부려먹겠다. 그러면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고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도 여러분 전문의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도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부티커 스타일의 여러분들 의사들은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생명살리는 일은 이제 역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을 강제화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다시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는 근무 유지 명령이니 사표 수리 여러분들 금지 명령 내렸지만 결국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강제 이런 노역을 시켜야 전문의 만들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는 모양새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